하나님의 약속할 것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또 넘어지며 하나님의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주로 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편치 않고 주님 만날 그리까지 똑같은데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함을 보는 사이에 오셨으시오. 다시 십장을 자랑하는 자가 내게 하는 것 없으시오. 성령의 주말함으로 삶잡힌과 내 여자는 멋진 크리스도의 되기 하는 것 없으시오. 나의 기도가 땅에 떠릴 때마다 연례가 맺어지고 나의 기도가 올려질 때마다 하늘이 빌리시고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 원약을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나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한 좌표를 더워 나의 높은 자른 곳에 하나님의 영성과 품을 받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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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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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오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며 십자가 이동하니 깊어 감사하고 어울러지지 못하며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너반의 영혼을 부려 감염들어 우리 성령사여 주시옵소서 이분의 영적인 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너반의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너반의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천만한 역사에 비해서 우리의 마음이 밝지 않게 열릴 때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이 남겨있어서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고 민원의 기도가 되고 한문의 기도가 되고 전사가 받아가는 기도가 되나요 이곳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놀라운 능력과 기도목으로 천만한 우리의 신념들 다 기여해 주시면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보고 모든 자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자고 신자에 보이는 능력과 생명의 영혼의 역사가 이곳의 기도목으로 너반의 신념들 다 될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지여해 주시고 온전히 계절을 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신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능력으로 천만한 법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주 앞에 모든 자료들 잡혀갑니다 우리 자료들 사여주시고 감사하고 화심스럽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오늘의 곳에 놀라운 능력으로 천만한 우리의 신념으로 충만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